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대법원의 판결보다 적은 희생자 보상금과 친족범위 특례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22년에도 저희가 지속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4.3의 영역들 앞에 밝히기 위해서 제가 1월 1일 저희 2022년 당대표로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4.3 평화공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동백꽃의 아픔을 지니신 분들과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